심중의 달을 캐어내어 천지 사방을 비추우니 그 빛은 온 우리의 그림자 없는 광명으로 채우리라. 그 하나를 통하면 만법을 통하여 막힘이 없고 그 하나를 치면 온 우리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그 하나를 알면 온 경계가 손두리째 열리며 낮과 밤이 하나로 완성된 우주를 얻는다. 그 하나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여 이루지 못함이 없다. 그 하나는 걸림이 없으니 만고에 자유자제하다. 마음 딸이 물 밑에서 차오를 때 나의 주인공은 어디로 가는가? 기봉수자에게 이 화두를 주니 불같은 열기와 필사의 정진으로 이놈을 깨쳐 나에게 내보이거라. 오로지 화두 일념에 불철주야, 철도 철미 온 정신을 통일하여 선정을 이룬다면 반드시 타바여 견성하리라. 화두는 번뇌와 망상의 바다를 곧바로 건너 참나의 뿌리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.